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하 3일 영상원장 이에스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라 하는 취재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면에서 풍기는 인격은 크리스토인의 참된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죠. 똑같은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지만 크리스토의 마음을 품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큽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자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면을 우선 고려합니다. 그런데 후자는 현실과 외교적인 면을 고려하여 더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 설레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향기로운 여인의 내면과 써둔 향기름 같은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보통 몸에 바르는 향유라면 이방 공주들이 단연 최고였겠죠. 그러나 설레몬의 관심을 끈 것은 그런 관능적인 향유 냄새가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지극히 자신에게 만족하는 한 여인의 안정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평화가 가득하면 굳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번 눈에 띄면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감이 들면서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지금 설레몬은 자기 이름 하나 얘기해놓고 사라진 한 여인을 두고서 그것이 향기름을 쏟아놓은 것보다 더 매력적이었다는 말로 아쉬워합니다. 둘째 설레몬은 슬람의 여인을 보았을 때에 아무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레몬은 슬람의 여인을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였던 것이죠. 이것을 본 다른 여인들에게는 금세 큰 뉴스거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레몬은 어떤 여인과 사귀더라도 자기 방까지 데리고 간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레몬의 여인은 다르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여자들도 이 여인을 만나보니 역시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속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찾은 자신의 존귀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셋째, 원래 슬람미 여인은 얼굴이 시커멓고 매력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계단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를 가르칩니다. 슬람미의 얼굴이 그만큼 새카맣고 벌품이 없다는 뜻이죠. 슬람미 여인은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검게 된 것에 대하여 햇볕에 쬐해서 그을였기 때문이라고 바랍니다. 슬람미 여인의 모습은 처음에는 아무 매력이 없고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이것은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죠. 슬람미의 남자 형제들이 그에게 놓아요. 포도원 직위로 일을 시키다 보니 혼자 포도원을 갖고 가면서 내면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슬람미 여인은 계단의 장막과 같은 자신의 모습이 셜러먼의 휘장처럼 너무나도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졌다고 말합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얼굴이 시커멓고 매력시키지도 못하지만 향기로운 내면과 이름으로 관심을 끌었고 아무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 슬람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